자 오늘 미리 이미지를 다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먼저 보죠 자 요게 어느 분 거에요? 네 요 사진이 저한테 주신 그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토샵의 과정에서 이 안에 다 얹어져 있어요 이 디지털 이미지를 분석하는 제일 좋은 도구는 실질적으로 히스토그램이요 히스토그램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 이미지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을 한번 확장해 볼까요? 히스토그램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각각의 픽셀들에 대한 수치를 0부터 255까지 배치해 놓은 거에요 그리고 위로는 뭐냐면 픽셀의 개수에요 개수가 쫙 올라오는 거에요 자 지금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55에요 0에 긴 막대기가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블랙이 있다는 거에요 여기 블랙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화이트의 덩어리 100% 화이트가 곳곳에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그럼 이건 중간톤이 이만큼 있다는 거에요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을 분석하는 첫 번째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이쪽 끝과 이쪽 끝에 정보가 다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프린팅을 할 땐 왜? 종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RGB 장비에 비해서 재현할 수 있는 색깔 영역이 작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 영역을 좀 더 넓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블랙이 더 블랙이 돼야 되고 화이트가 더 화이트가 돼야 돼요 종이는 재현할 수 있는 폭이 훨씬 좁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활용하냐? 종이에서 제일 밝은 점은 뭐에요? 종이 베이스보다 밝아질 수는 없어요 흰색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흰색 잉크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블랙은 잉크색이 그대로 다 나오면 제일 어두운 블랙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네요 종이마다 잉크 먹는 정도가 다르니까 어쨌거나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히스토그램 상의 이 그래프가 훨씬 작으면 얘를 끌어내리지 못하고 블랙을 회색으로 만들고 화이트를 그레이로 만들어서 재현할 수 있는 톤의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양 끝단을 정리해 줘야 돼요 그게 톤합축이에요 사진에서 톤합축이에요 나중에 동영상에서 보세요 이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레벨에서 양쪽 끝만 딱 건드려주면 돼요 이미지 샘플이 많으면 몇 번 해보면 되는데 그건 뭐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거를 보기 위한 게 바로 이 지표예요 자 이것만 분석하면 그다음부터 이미지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이미지는 별로 손을 대거나 그럴 필요 없는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이미지예요 촬영될 때도 잘 돼 있고요 그걸 컨버팅 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프린팅을 위해서 좀 더 감각적인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프린트된 종이에요 저 데이터를 그대로 뽑은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수정을 가해본 거예요 물론 색깔이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조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가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여기서 뭐가 이 이미지에 영향을 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판단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블랙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블랙이 좀 더 있으면 사진의 톤이 풍부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블랙을 좀 더 만들어야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 하늘이 좀 더 다이나믹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밝게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드러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다 또 하나는 이쪽 부분 물론 야경이라는 게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와요 잘 보여요 그래서 멋있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야경은 좀 어두운 건 어둡고 가릴 건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럼 좀 더 콘트라스트가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한 조정을 하는 게 프린팅에서의 조정이에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실제로 레이어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어요 볼까요? 하나? 이 레이어는 뭘 했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여기 보시면 레벨에서 이 끝에 화살표를 이만큼 옮겼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미지가 좀 색깔이 달라졌죠? 근데 왼쪽 맨 끝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시꺼먼 거 보이세요? 그만큼의 블랙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옵션 키를 누르고 레벨 이렇게 양쪽 끝판을 잡으면 여기서 블랙으로 보이는 게 완벽한 블랙이에요 퓨어 블랙 다른 색깔이 하나도 안 섞여 있는 블랙 그래서 이쪽 끝단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완벽한 블랙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약간은 뭐 블루라든지 이런 색깔이 좀 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완벽한 블랙이 없어요 색깔이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줘서 블랙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쪽에 이 밑에 블랙인 거예요 그렇게 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밝은 데는 어떻게 건드렸냐 이 정도를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밑에 건물 있는데 하얀색 점들이 빠바바바바바바받 바뀌어 있죠 거기가 완전한 흰색이에요 완전한 흰색이라는 건 뭐냐 잉크가 하나도 안 뿌려지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밝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빛도 흰색이 아닌 빛은 없죠 빛은 제일 세기 때문에 흰색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신에 면적이 넓은 건 좋지 않아요 면적이 넓은 면적이 작은 부분에서 그렇게 되도록 그러면 흰색 나왔죠 블랙 나왔죠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게 톤압축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진은 꽤 풍부해지고 꽤 많은 개조를 가져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로 블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였죠 하늘 하늘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늘은 커브 곡선을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늘 부분을 선택했어요 요만큼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커브를 이용해서 요렇게 꺾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요 미들톤 그러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어두운 쪽에 해당하는 톤은 더 어둡게 낮추고 여기서 밝은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이거나 살짝 위로 잡아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밝은 데는 살짝 더 밝아지거나 그대로 있고 중간보다 어두운 애들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요 개조 점점점점 밝아지는 개조가 조금 더 증가돼요 볼까요?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콘트라스트가 더 강해지는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워낙 도시가 밝고 그래서 뿌올 정도로 너무 밝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에 마지막이에요 요게 전이구요 후에요 어떻게 된 거냐 밝은 데는 더 밝게 그래 봐야 여기서 밝은 거는 얼마 없어요 히스토그램이 얼마 없죠 그래서 여기 반짝거리는 점이나 형광등 뭐 이런 네온사인 요런 길들 요런 정도에요 요거는 조금 더 밝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더 어둡게 이게 기본적으로 콘트라스트를 세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너무 밝아서 뿌옇게 담아 있던 거를 조금 더 눌러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저 조명 밑에서 한번 직접 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볼게요 이미지를 지금 카피한 것들은 작업을 좀 하다 말았는데 자 요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버리고요 하하 시간이 제한이 있지만 해봅시다 이 이미지는 요거에요 먼저 뽑아보고 보는 게 좋긴 좋아요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뽑아보고 미흡한 걸 찾아서 보정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자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톤 압축 어떻게 하냐 어드저스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요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요 레벨을 하나 만들어서요 히스토그램을 봤어요 히스토그램을 봤더니 요 히스토그램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볼까요 요게 0인데 요기부터 출발하죠 픽셀이 요기부터 생겨요 무슨 얘기에요 블랙이 없어요 이 사진에는 첫 번째로 자 얘가 화이트에요 퓨어 화이트인데 요기서 멈췄죠 그럼 흰색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정리해 주는 거 이게 톤 압축인데 어떻게 정리하냐 얘를 요렇게 움직여서 이만큼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블랙이 조금만 나오도록 이만큼 그러면 아까 요기 밑에만 좀 꺼매졌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면 사진이 어떤가 전 후 전 후 비교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거 그래서 요정도 작업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뭐 해보고 싶으세요 뭐 맘에 안 드는 거 있어요 맘에 안 드는 건 없죠 의도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하늘을 좀 더 콘트라스트를 세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 선택 툴에 대한 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좋은 툴은 라소 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요건데 요걸로 요렇게 하늘을 선택하세요 어 이거 따 내려면 열심히 잘 따야 되지 않아요? 대충 따도 돼요? 대충 따세요 왜? 사진은 실질적으로 그래픽이 아니어서 정밀하게 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면 라소 툴을 선택하고 나서 선택해서 모디파이라는 게 있어요 모디파이는 지금 선택한 거를 수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경계를 부드럽게 할 거냐 뭐 확장할 거냐 줄일 거냐 마지막에 패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계 부분 흐리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영역에 경계 부분만 조금 흐리게 해 줄 거예요 픽셀로 나타나는데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근데 이미지에 따라서 달라요 이미지가 너무 작은 사이즈 이미지면 패더가 너무 크면 사라져요 경계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커브 레이어를 만들어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경계가 보이시나요 경계 안 보이죠 우리 라소로 그냥 성직에 땄지만 경계가 안 보여요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냥 라소 툴로 따기만 한 거 패더 안 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컵을 줘 볼게요 보이세요 이 선 이것만 없어지면 사람이 인식할 때는 자연스러운 개조로 나와요 그래서 패더를 주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대충 경계만 따고 패더 주고 효과 주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패더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셀렉트에 모디파이에 패더 지금 이 이미지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200피셀 정도를 줘도 상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브 레이어를 만들고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세게 그렇게 주면 경계 없이 원하는 부분의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파일을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하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모니터에서 이렇게 보이면 그대로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왜 얘는 모니터가 이 데이터를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sRGB 모니터면 sRGB로 보이실 거고요 AdobeRGB 모니터면 AdobeRGB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프린트는 뭘로 해요 프린트 프로파일로 하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에는 뷰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뷰 프루프 셋업 이렇게 돼 있죠 프루프 셋업이 뭐냐 내가 이 모니터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얘를 프린터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줘 라는 옵션이 프루프 옵션이에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커스텀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 보면 프로파일이 있어요 프로파일이 있는데 이 프로파일은 뭐냐 하면 저 프린터에 scp800 이라는 프린터에 캔버스 매트 종이를 위한 프로파일이란 얘기 Epson 프리미어 그로시 프로파일이란 얘기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뽑은 거는 프리미어 그로시 페이퍼에요 그래서 이거 선택해 주면 되는데 이게 좀 다이나믹하게 효과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이 페이퍼가 제연성이 제일 좋아요 색깔 제연성이 그래서 모니터랑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모니터랑 차이가 많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벨벳 파인아트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내가 이걸 벨벳 파인아트 페이퍼에서 제연할 거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팅하고요 나머지는 모르면 그냥 디폴트로 놓으세요 그 다음에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 프리뷰 대신에 이게 단축키로 이거예요 이게 적용한 거고요 이게 적용하기 전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데이터를 내가 프린터에 보내면 이렇게 뽑힐 거야 라고 시뮬레이션 해 주는 거예요 포토샵에 그래서 비교하실 때는 이 모드를 켜놓고 비교해 주셔야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갔는지 그리고 내 이미지가 이 프린터에 그 종이에선 어떻게 시뮬레이션 될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측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이거예요 프로프 셋업 해서 프로파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프 칼라를 켜고 끄면서 제대로 먹었는지 효과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 밑에 감마 원인까지 키시면 좋은데 감마 원인 키면 지금 보셨어요 지금 순식간에 바뀌었는데 감마 원인이 단축키가 뭐죠 이거 이거 와이네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감마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저 회색 부분은 죽었다 깨어놔도 재현이 안 될 거다 이건 죽었다 깨어놔도 색깔이 달라질 거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묻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왜 저게 재현이 안 되냐면요 벨벳이라는 종이 자체가 블랙이 잘 안 살아요 지금 블랙 짙은 색깔만 주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저게 저만큼 블랙으로 안 나올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지켜 주시면 기본적으로 출력이 어떻게 나올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그거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포토샵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컴퓨터 안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루는 거예요 이 포토샵에서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은 프린트 되고자 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애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어찌됐든지 간에 색깔이 변형돼서 갈 거예요 뭐에 의해서 프린트 프로파일에 의해서 그런데 디지털의 장점은 애를 여기다도 쓸 수 있지만 웹에도 보낼 수 있고 친구 핸드폰으로도 보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의 작업은 여기까지만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할 때는 출력용으로 해서 프로파일을 바꿔서 보내보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이 프린트용에 맞는 조정을 해서 따로 저장을 해 놓으시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디지털의 원본이 있으시면 출력용 원본이 따로 하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건 웹 공유형 파일이 따로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JPG로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핸드폰에서 기껏 해봐야 몇 픽셀로 안 볼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의 버전을 만드셔서 관리하시면 색깔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최종 결과물의 목표물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파일 거기에 필요한 용량 거기에 필요한 색보정 그렇게 해서 따로 관리를 해주세요 프린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JPG 쓰셔도 되지만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는 T파일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친구한테 공유할 거야 친구 줄 거야 그러면 JPG가 효과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프로파일은 Adobe RGB나 sRGB 파일이 Adobe RGB나 프로포터 파일이 아니라 sRGB 파일을 공유해야 비슷한 색깔로 볼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파일을 sRGB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에디트해 보면요 컨버트 프로파일이 있어요 어사인이라고 해놓으면 또 어사인 하신다 컨버트 프로파일을 통해서 sRGB로 바꿔주신 거예요 저한테 보내주신 것 중에서 Adobe RGB가 있었는데 얘가 Adobe RGB에요 얘를 우리 친구한테 주기 위해서 컨버트를 해서 보내보자고 어떻게? 컨버트하면 소스 스페이스 얘는 지금 Adobe RGB로 되어 있어 그거를 목표 스페이스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어디? sRGB로 바꿔줄 거야 나머지는 모르면 요거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골라주시면 되는데 알면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바꿔도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위에 저건 되게 중요해요 sRGB로 보냅니다 요렇게 해서 컨버팅을 하면 그러면 맨 밑에 도큐멘트가 sRGB로 바뀌어요 이 파일을 전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원칙만 지키시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색깔이 틀리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요것만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할 얘기 많아요 그런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시간이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요 오늘 궁금한 것들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저는 당분간 정리하면서 있을 테니까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다 했는데 질문하라고 그러면 질문 잘 안 하시더라고 끝나고 나서 오시더라고 언제든지 오셔도 되니까 오셔서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 집에 가서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거는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확인하시고 또 얻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